안녕하세요.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파트소 강의를 맡은 정승혁입니다. 본 수업은 총 10차시로 설계 도서 작성, 무선통신시스템 보호 및 대책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설계 도서 작성, 장비 및 자재의 제형과 특성, 장비 규격 및 설치 위치 결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수전, 정류기, 배터리 등의 부대 설비 설계와 설계 도면 작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 시스템 보호와 네트워크 보완 대책, EMP 방호를 학습하여 무선통신시스템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